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많은 경제계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애널리스트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S&P 지수 전망과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GDP 전망을 기존 3.1%에서 2.9%까지 낮춰 잡았고요. 또 리세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20%에서 35%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할 확률이 35%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점점 어두운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데이비드 코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코스틴도 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GDP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 잡았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사실 경기 침체가 있다면 50% 얘기를 했을 텐데 초기 진입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20%에서 35%를 얘기한 거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서 그다음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월 달에 50% 올릴 수 있는 확률은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정기가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침체에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금내 인상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전반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모습이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바로 확인해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다음 셀럽은 워런 버핏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버크셔 헷서웨이가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을 계속해서 더 샀다고 하는데요. 지난 웬스데이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매수를 계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버크셔 헷서웨이는 주식 69억 달러 어치를 갖게 됐는데요.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한 거라고 전망한 걸까요? 아니면 애플이나 코카콜라처럼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굿모님과 앵커님 통해 들어보시죠. 다음 이야기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헷서웨이의 투자와 관련된 방향입니다. 버크셔 헷서웨이가 옥시덴타 페트롤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전에 45억 달러 그리고 지난주에 15억 달러여서 거의 8조 이상을 사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옥시덴탈에 지금 지분한 20% 이상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투자한 것들을 보면 벌써 90% 이상의 수익률을 냈고요.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재미난 얘기가 뭐냐면 2019년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버크헷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대출해 줍니다. 100억 달러여서 이거 채권 채무자와 지금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연이자도 8% 지금 받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한 8400만 줄을 59불 60전의 신주인수권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엑서사이즈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 넘어가 줘야 돼요. 59, 60불 이상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고유가 장기화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자기네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펀더멘탈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사실 지금 워렌 보핀 좋은 주식애들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수익률로 보면 과거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옥시덴탈에서 한 방 맞으면 굉장히 큰 수익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관리 차원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출을 해 준 것도 있고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하고 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버쿠션에서의 이 워렌 버핏의 지금 투자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의 네이밍을 재배치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그의 팔로워가 올린 리트윗들도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그라는 머스크의 팔로워 한 사람이요. 머스크가 올린 사진에 분홍색 동그라미를 추가로 칠해서 M-U-S-K, 머스크, 즉 사토시 나카모토가 당신 본인이라는 소리냐라고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는 마지막 머스크의 트윗 얘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네, 혁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또 오랜만에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해서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밥상채로 놓은 게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나온 삼성, 도시바, 나카미치, 모토롤라를 섞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전체 큰 흐름은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우리 신비주의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읽고 있는 것은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진짜로 각광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까지 이런 행정명령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금 굉장히 가격적으로는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이러한 지금 일련의 경기 긴축 정책들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게 2014년도에 도리언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도리언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쓰던 아이디를 가지고 나는 도리언이 아니다 해서 그게 마지막 공식 성명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플로리다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초기 채굴자들끼리 100만 개 비트코인 갖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나카모토의 실체가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신비주의로 가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가고 최근에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2000년도에 초기 비트코인 발굴됐던 게 한번 움직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드러내는구나 그랬는데 그 일은 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만 전체 큰 흐름이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자체가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징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라는 것 자체가 또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주말 사이에 또 유튜브 라이브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테슬라가 더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를 일론 머스크 하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보다 도치코인이 움직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암호화폐 다시 각광받는 시기로 왔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암호화폐들이 쉬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한번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